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 알리익스프레스 알리바바의 자회사죠. 중국의 온라인 그런 기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국내의 온라인 기업에 대한 그런 공습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제가 이름 알리익스프레스를 많이 좀 사용했을 때가 2019년 무렵입니다. 총선 이전에 2019년 정도 되고 그때 구입한 실내 여러분들 스탭하는 그런 기계를 가끔 옆에 두고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까 2019년이면 지금부터 5년 전이지 않습니까 5년 전에 이렇게 가격을 후려쳐 가지고 물건을 팔면 진짜 한국의 온라인 기업들이 대부분 다 초토화되겠구나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리고 배송이라는 것이 거의 어떻게 그런 비용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큰 물건이든 작은 물이든 간에 배송비를 거의 본인들이 감당하면서 그냥 모든 걸 다 팔았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한 5년 뒤에 지금 이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이 문제를 다룬 것은 이제 보시게 되면 오늘 신선 상품까지 진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네요 토마토까지 알리익스프레스가 판다고 대형마트 잔뜩 긴장 중국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가 신선식품 배달 시장까지 지출하면서 국대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업체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도 중국발 공습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신선식품은 마트들이 오프라인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서 최근 가장 공들이고 있는 영역이다 이날 알리익스프레스 앱을 열자 상단에 MD의 픽이라는 큰 배너가 보였고 가장 첫 번째 뜨는 상품이 부산 대저 토마토인데 2.5kg을 원래 가격 2만 7,800원에서 59% 할인된 1만 1,300원에 살 수가 있다 이런 기사가 난 거예요 참 큰 뭡니까 숙제인 겁니다 약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싸는 데는 장사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알리익스프레스라는 거가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도 머릿속이 딱 남아있는 것이 중국시장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 오신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998년 무렵에 중국시장에 진출할 때 중국에 이제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중국에 첫 발을 디디고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규모가 상상할 수 없듯 크더라는 이야기 공장 규모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크게 지어가서 재미를 많이 봤는데 가장 지금 중국 하면 본인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공장 규모가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인상 깊게 오래전에 이야기인데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수시장에 주력하는 업체하고 중국이라는 그 큰 시장과 그리고 이름들 세계 시장을 향해서 이름들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알리익스프레스 때문에 아마존이라는 그런 기업이 굳건히 지키고 있지만 또 소동들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온라인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전자상거래 업체라는 것이 보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한쪽에 쏠리게 되게 되면 그게 전부 다 한쪽에서 여러분들 다 모든 거래를 다 처리해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통개방이 됐을 때는 우리 업체들이 잘 버텼죠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는 온라인 업체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대단히 큰 과제네요 보시게 되면 국내 물류체계를 갖추지 못했지만 중소 판매사가 플랫폼에 직접 입점해서 제품 판매와 배송을 맞는 오픈마켓 방식을 택하고 있고 입점업체의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고 초저가를 가지고 대형마트들은 알리익스프레스의 카데고리 확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무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알리익스프레스가 가파른 성장시로 판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가격 경쟁력을 무시할 수 있는 데다가 소비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알리를 클릭하는 쇼핑 습관이 자리 잡을까 봐 알리가 무서운 것이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냥 딱 그냥 그게 묶이는 겁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대단히 여러분들 중요한 그런 사건인 거죠 시대가 참 여러분들 조금만 이렇게 게으르면 다 그냥 혹하고 그냥 갈 수 있는 시대니까 우리가 참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고 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많죠 뭐 이재명 괴물성이라는 표현 만큼 알리익스프레스의 괴물성이라는 것은 가장 적합한 표현인 거죠 한판 승부가 불가피하겠네요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